안녕하세요 3주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2주 전에는 아시아의 다보스트 포럼을 표방한 보아웃 포럼에 다녀왔고요 지난주에는 윈난지역에 좀 갔다 왔습니다 보아웃 포럼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요 2주 전 일이기도 해서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인상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포럼은 화요일에 개막했는데 개막식은 목요일 아침에 했습니다 특이하죠? 알고보니 중국은 화요일에도 상당히 비중있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2일 5일부터 27일까지는 베이징에서 이재용 삼성회장과 팀쿡 애플 CEO도 참석했던 고층 개발 포럼을 했고요 28일 화요일에는 광둥성 광저우에서 중국투자의 해 가동식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삼성전자, 바스프 등등 글로벌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중국투자의 해라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물론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을 비공개로 물러모으는 일은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행사를 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중국은 시장이 워낙 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알아서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런 행사를 굳이 할 필요도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시진핑 주석의 충복 중에 충복으로 꼽히는 허리펑 부총리가 주재했습니다 중국은 부총리가 4명인데 각자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밀려난 공천당파의 핵심 후추나 전 부총리가 예전에 외국 기업을 담당했는데 이제 허리펑이 그걸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비주류 부총리가 맞던 걸 주류 부총리가 하게 된 것만 봐도 외국 기업 위치에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보아호 포럼은 중국의 대표 글로벌 행사인데 그 포럼이 열리는 도중에 중국투자의 해라는 행사를 별도로 연 건 그만큼 중국이 돈이 없다, 외국 투자가 절실하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개막식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각국 정사들이 몇 명 참석했는데요 리셴룡 싱가포르 총리와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발언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리셴룡 총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며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말아냈습니다 싱가포르는 화교들이 세운 나라고 중국 의존도도 높고 대표적인 신중국가인데요 중국이 우크라 전쟁을 충돌이니 갈등이니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돌려서 말하는 걸 대놓고 그러지 말라고 한 겁니다 남의 나라 축제에 초대된 국가원수가 하기엔 좀 수준이 셌죠 산체스 총리도 그랬습니다 중국과 협력은 계속한다 하지만 유럽은 유럽의 룰과 가치를 지킬 거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중국이 자국기업과 외국기업 차별하는 걸 그만해야 한다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보아와 포럼 주최 측은 각 세션이 끝날 때마다 연사들의 발언을 속기록으로 정리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만큼은 속기록이 아니라 요약본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요약본에는 이런 불편한 내용들은 모두 빼고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만 넣었습니다 전혀 놀랄 것도 없고 참으로 중국스러운 처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에 왔습니다 이번에 스페인 총리에 이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왔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유럽 정상들이 잇따라오는 건 와서 무슨 얘기를 했던 간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꽤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유럽에선 유럽의 중국이라는 얘기도 듣는다고 하고요 마크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푸틴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다가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 방중 직후에는 대만은 유럽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해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단순하게 표면적으로만 보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는 건 유럽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또 유럽 입장에선 미국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독립성 내지는 유럽이 제3의 축이 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건 미국 문제가 아니니까 빠져라 이런 식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완전히 떼버리면 유럽은 손해가 더 크지 않을까요? 반중 전선을 주도하는 미국과 아니라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마크롱을 비판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영국에선 우크라 전쟁 이후에도 전략적 독립성을 주장하는 게 놀랍다는 지적을 했고요 독일에서도 미국과 경계선언을 그으면 프랑스만 고립될 거라는 분석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과 서유럽을 분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위기의식이 큰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와 함께 권위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중국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인데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른바 심리적 입장을 취하려고 합니다 중국 시장에서 뭘 좀 더 건져 보려다가 더 큰 걸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작년 숄츠가 왔을 때도 유럽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의 비행기 140대 25조원 규모 구매 계약을 했고요 이번 마크로 방중에도 160대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양한 선물 곧다리를 풀었습니다 에어버스는 보잉과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죠 중국이 보잉 대신 에어버스 항공기를 계속 사는 건 전형적인 미국과 유럽 갈라치기 시도로도 보입니다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도 비슷한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나온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규제입니다 중국 당국은 마이크론 제품이 인터넷 안보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세계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25%로 3위, 랜드 시장에선 10% 내외로 5위를 달리는 기업입니다 특히 디램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세계 점유율이 95%에 달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매출의 10% 이상을 중국에서 올립니다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안 산다고 하면 대안은 삼성과 SK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중국이 한국에 구애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이 TSMC가 중국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TSMC 공장을 파괴한다면 그 반사 이익도 한국에 상당히 올 거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잔인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미국을 뺀 다른 나라들한테 구애 작전을 펼치는 건 미국을 이겨보자 이런 의도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또 국내적으로는 경기 회복이 여전히 기대만 못하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저께 3월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도매물가 내지는 공장도 가격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6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작년 3월보다 2.5% 하락했는데 이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6월 마이너스 3% 이후 최저치입니다 작년에 워낙 물가가 많이 뛴 데에 대한 반작용도 있겠지만 수출도 안 되고 국내 수요도 부진한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항목 중에서는 철강재가 마이너스 7% 건축자재가 마이너스 4% 떨어졌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반등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직 새 건물을 짓는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장바구니 물가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0.7%에 그쳤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1%였는데 그걸 믿더라고요 또 2021년 9월 0.7% 이후 1년 8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합니다 대수부진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지표가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중국의 1분기 자동차 판매는 426만 대였는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나 줄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0년에 509만 대였는데 작년에 491만 대로 줄었고 올해 또 감소했습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신에너지차는 그래도 좀 팔리는데요 1분기에 131만 대로 22% 늘었습니다 전체 판매에서 신에너지차 비중은 1분기에 30.9%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판매 부진이 할인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나타났다는 게 좀 심각해 보입니다 테슬라, BID에다가 폭스가겐, 벤츠, 이런 전기차, 내연차,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수만위원씩 할인했는데 판매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중국 소비자가 테슬라 아니면 자국 전기차를 사는 경향이 높아졌다는 것도 이유일 텐데요 전체적으로 가격이 더 내릴 거란 기대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전기차가 과연 괜찮을까요? 전기차 붐이 제대로 일어난 게 이제 3, 4년 됐고요 곧 중고차들이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전기차 배터리는 시간이 지나면 용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업력이 짧은 업체들이 만든 차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결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신차 판매도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중국은 결국 올해도 또 인프라 투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중국의 31개 성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지출 계획을 공개한 21곳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인프라 투자액이 12조 2천억 위안 약 2,3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보다 17% 늘어난 숫자입니다 투자 대상은 주로 도로와 철도 같은 교통, 에너지 발전 시설, 산업 단지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철도 총공사는 일본기의 철도 투자가 1,135억 위안 약 21조 원으로 10년 만에 최대치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중국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하고 또 앞으로 할 건지 아주 궁금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올해 인프라 투자형 지방정부 특수목조 채권을 총 3조 8천억 위안 개정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작년 3조 6,500억 위안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한도 가운데 2조 1,900억 위안어치를 작년에 이미 끌어다 썼습니다 끌어다 쓰는 건 매년 있는 일이긴 한데 작년에 워낙 많이 땡겨서 4조 8,800억 위안을 실제로 인프라에 투입했거든요 올해는 내년 몫을 미리 쓴다 해도 작년보다는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중국 지도부가 국가개발은행 같은 국유금융회사를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최근에 국유기업 현장 감찰에 착수했는데 1순위로 개발은행, 농업발전은행, 광따그룹 이런 국유금융사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말 잘 들으라는 얘기겠죠 또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인프라에 투자하는 지방정부 융자기구 LGFV를 공헌한 사례도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개정에 잡히지 않아서 중국의 대표적인 숨겨진 부채로 꼽히는데요 이런 부채 문제 잡는다 잡는다 하면서도 다시 부채에 의존하는 성장 모델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